이 책은 비밀의 화원이고 저자는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입니다. 오늘의 페이지는 307쪽입니다. 307쪽 시작하십시오. 콜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남자아이와 이야기를 해본적이 없는 데다 기쁨과 호기심이 넘쳐 흘러 입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나 디코는 조금도 수줍어 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다. 디코는 까마귀와 처음 만난 날도 까마귀와 처음 만난 날도 까마귀가 자기 말을 까마귀가 자기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를 빤히 쳐다볼 뿐 자기를 빤히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동물들이 사람과 친해지기 전에는 동물들이 사람과 친해지기 전에는 그런 법이라는 것을 그런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코는 콜린이 앉은 소파로 다가가 새끼양을 콜린이 무릎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러자 새끼양은 곧바로 콜린이 입은 따스한 벨벳 가운으로 고개를 돌리고 옷자락에 코를 문질러 대더니 살그머니 조바심이 난 듯 털이 복슬복슬한 머리로 털이 복슬복슬한 머리로 콜린의 옆구리를 밀었다. 콜린의 옆구리를 밀었다. 예. 평화스러운 장면인데 스테레트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읽은 부분의 시간적 배경은 아침을 먹고 난 이후 한 11시쯤 되는 시간이고 계절은 봄이고요. 지금 드디어 콜린과 디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콜린의 방 안입니다. 콜린의 방은 굉장히 크고 넓고 거기에는 큰 침대도 하나 있고 소파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벽난로에서 따뜻한 벽난로가 지금 나무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장 인물은 디콘, 콜린, 메리, 그리고 야생동물들입니다. 디콘은 지금 오늘 처음 콜린에게 초대를 받아서 왔고요. 마사의 남동생이에요. 13살 됐고요. 그 다음에 메리는 10살 된 고모부의 집에 오게 된 와서 살게 된 여자아이고 콜린도 똑같이 메리와 10살 된 남자아인데 그동안 혹시 방에서만 집에서만 지내가지고 그 존재를 잘 모르고 있다가 메리에 의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야생동물들은 디콘이 숲에서 항무지에서 데리고 온 친구들인데 뭐 까마귀도 두 마리 있고 다람쥐 또 뭐가 있었더라 아귀형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읽은 부분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콜린은 디콘을 처음으로 만났다. 콜린은 디콘을 처음으로 만났다. 제가 이 문장을 주요 문장으로 제시한 이유는 첫째 콜린은 디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를 몹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셋째 그래서 마침내 디콘이 야생동물들과 함께 콜린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콜린은 디콘을 처음으로 만났다. 를 주요 문장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아까 양을 무릎에 올려줬으니까 양을 안아보고 또 젖도 매겨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 의견 나옵니다. 콜린 그 콜린 디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메리한테서 네 메리한테서 둘이 만났을 때 서로의 첫현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느꼈다고 나온 게 없나요? 콜린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말 걸기도 수줍고 좀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디콘은 워낙 활달하고 붙임성이 좋은 친구여서 동물한테도 말을 잘 걸고 사람한테도 잘 쉽게 다가갔기 때문에 디콘이 먼저 콜린을 마음을 열 수 있게 양도 이렇게 무릎에 올려주고 저 좀 먹여줘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디콘은 동물과 교감을 하나요? 서로 얘기를 주고받나요? 말도 알아듣습니다. 동물들의 말도 네. 두 소년이 갈등을 일으킬 만한 어떤 개성적인 성격이 다름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묘사된 부분 하나도 없었고요. 워낙 디콘이 마음이 굉장히 넓고 너그럽고 동물들과 교감을 하는 친구라서 모든 걸 다 이해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콜린이 아프고 뭐 엄마가 없어서 좀 힘든 우울한 상황인 거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디콘의 엄마가 어 굉장히 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줬습니다. 콜린에 대해서 그래서 어 굉장히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친구예요. 디콘이 거기에 갔을 때 메리하고 같이 간 겁니까? 네. 메리. 네. 지금 이 방에 셋이 있어요. 콜린이 벨벳 가디건을 입었던 것 같은데 무슨 색 카디건을 입었을까요? 저는 왠지 갈색 브라운 입었을 것 같아요. 네. 따뜻해 보인다. 디콘이 그러면 결국 비밀의 화원으로 콜린을 데려갈까요? 네. 가고 싶어합니다. 지금 콜린이 몹시 가고 싶어요. 자기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좀 치료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디콘의 엄마가 콜린은 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숲으로 나가야 건강해질 텐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디콘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디콘이 가자고 자꾸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비밀의 화원에 가면 콜린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어! 건강해지겠죠. 다시 숲의 공기와 이런 걸 맡아보고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비밀의 화원에 잡초도 좀 잘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좀 뽑아주고 물도 주고 이러면서 몸을 움직이면 밥을 거의 안 먹어요. 얘가 지금 아침도 안 먹는 친구고 해서 아침도 잘 먹게 되고 점점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비밀의 화원 말고도 지금 지금 살고 있는 그 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나요? 네. 집 안에만 이 친구가 있었어요. 열 두 살 열 살이 되도록 막상 집이 넓어도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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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The Secret Garden, written by Francis Hojitsun Burnett. 시작 페이지 173. Yes, please go, Sally. Colin Colin had never talked to a boy in his life and he was so overwhelmed by his own pleasure and curiosity that he did not even think that he did not even think of speaking but did Thichon not feel the least shy or awkward he had not felt he had not felt embarrassed because the crow had not known his language and had only stared and had not spoken and had not spoken to him the first time they met the first time they met creatures were always like that until they found out about you about you he walked over to Colin's sofa he walked over Colin's sofa and put the newborn lamb quietly on his lamb and immediately the little creature turned to the warm velvet turned to the warm velvet turned to the warm velvet dressing gown and began to nozzle and nozzle into its folds into its folds and butt it's tight it's tight curled head it's a high curled head with soft impatience with soft impatience against his side against his side still 10 times Sally yes the time background is when Colin had breakfast with Mary the season is spring so the flowers are blooming and the leaves are unculling and the place background is Colin's room Colin's room is very big and wide it's on the second floor and it has a sofa table a fireplace and a big bed and the main characters are Colin Mary Deacon and other wild animals Colin is 10 years old boy and he's a little bit nervous because he's weak and Mary is also 10 years old she is Colin's cousin and Deacon is Masa's younger brother he's 13 years old he's he likes nature the nature and wild animals are the newborn baby lamb and two crows and a scorer and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Colin met Deacon at first Colin met Deacon at first the reason why I chose this key sentence is that first Colin heard about Deacon several times second so he wanted to meet him eagerly third Deacon visited Colin's room house at last so I chose this key sentence Colin met Deacon at first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Deacon suggested him let's go out to the secret garden so how often has Colin gone out how often till now almost never never 100% he never for 10 years for 10 years inside only room or inside the house only he stayed he has stayed only his room it's his existence is a top secret all the people even existence yes but how did she what Deacon Deacon's sister Masa Masa does she know that yeah but she's what does she take care of him Masa yes instead of Colin's nurse nurse yes Colin has a nurse but she's very lazy 20 woman so she Masa Masa take care of Colin instead of her instead of his nurse when did you experience you are overwhelmed by your own pleaser i overwhelmed 어머니가 우리 책을 가장 엘력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책을 고릅니다. 그 책을 가장 엘력했다고 했는데요? Is there windows at Colin's room? Is there any window? Windows? Yes. I guess it has big window. It has a big window. But how is the curtain? Yes, also. Folding or unfolding all the time? Folding. Folding. Dark curtain. Do you know the curtain's color? What is the curtain's color? I guess it's grey. Grey? Yes. Darker brown. Yes. Darker brown. Here we go. Do you know the curtain's color?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oday? Oh... I just wanted to meet the moment. I used to say, I raised a lot of a lot of the time. How does the speakers go? Cut the microphone. I remember how the spaces to pick. I also used to keep the pattern of the curtain's corner. I think it sounds good. Hawthorpe, how the speaks. How the speaks. How the speaks. 우리 다니엘라께서 셀리의 북토킹을 통해서 건져가는 좋은 영어 단어 코멘트 해주시면서 하나 뽑아주세요. 셀리의 북토킹을 통해서 얻어가는 단어는 오버할름인데 그게 바이, 그러니까 히즈 온 프라이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오버할름 압도당했다 이게 아니라 나의 기쁨에 의해서도 압도당할 수 있구나, 그럴 때 쓸 수 있구나라는 단어를 얻어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멜라니아께서는 오늘 셀리의 북토킹을 무엇이든 한다라고 한 번 평해주세요. 셀리의 북토킹은 아련한 추억이었다. 추억이다? 한다로 추억이다? 네, 추억이다. 어떤 의미이십니까? 아, 그...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잠깐 들면서 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남자를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언제였지? 아이고야.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도 또 생각한 말겠네. 좋네요, 생각해보니까. 일단 한 번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습니다. 아, 부모씨는 더 부족합니다. 아, 뜨거 얘기하죠. 아, 좋아요. 그런 강평 좋습니다. 오버할름이 되네요. 오늘 우리 셀리께서는 저희 북토킹은 무엇이다? 저희 북토킹은 병난로다. 병난로다의 의미 말씀해주세요. 그냥 그 토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따뜻해지고 온화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도리안 그레이 때는 감정이 막 오고 가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그냥 반항하게 좋게 얘기하면 잠까지 와요. 네, 잠까지.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잠까지 와서 지루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너무 편안하니까 잠까지 오더라고요. 오늘 북토킹으로서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 오버할름은 저도 오버할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로잡히는 그런 표현인데 잘 쓰지 않는데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오버할림너버와는 압도적인 숫자 이렇게 주셨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